전기 분야 자격증 기초편 공항용 계산기 가이드 이 중에서 우리 복소수 계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소수 계산 매우 중요하죠 우리 전기 공부하실 때 복소수 계산하실 때 반드시 이 기능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우리가 사용할 계산기는 FX570ES 플러스 제품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계산하기 전에 기본적인 모드 지정 설정 값을 지정해주는 세팅 값들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상태에서 어떠한 계산이든 기본적으로 복소수를 계산하게 되면 기본적인 컴플렉스 모드로 전환을 해주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 계산기는 라디안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자연수로 표시가 되어 있다고 계산 결과를 자연수로 표기해 달라라고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복소수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컴플렉스 모드이기 때문에 모드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모드 하시면 디스플레이 창에 8가지 모드가 나오죠 컴프모드는 자연수 표기라는 것 그 다음에 2번 컴플렉스 모드 복소수죠 그래서 2번 클릭하시게 되면 화면상의 인디게이트 창에 컴플렉스 모드가 활성화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우리 기능키 중에 ENG라고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ENG 위에 빨간 글씨로 I 복소수가 표기되어 있는 거 이제 ENG를 누르면 복소수가 표기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가장 기본적인 복소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로 2 플러스 6 그리고 나서 I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로 한번 닫아 주시고요 그리고 나누기 2 I 하고 는 눌러주시면 화면과 동일한 계산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은 승수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가로 1 마이너스 I 그리고 가로 닫고 그리고 우리 승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X에 2승, X에 N승, X에 마이너스 1승, 지금은 마이너스 1승으로 해보죠 마이너스 1승하고 는 해 주시면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I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은 절대값 표기입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셔도 되고요 그냥 루트에 실수의 제곱 플러스 허수의 제곱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기능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좀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 하나 정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절대값 표기는 중간에 사인 앞에 있는 하이퍼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하이퍼 기능이 아니고 그 위에는 ABS라는 절대값에 해당되는 값을 사용을 할 겁니다 노란색 글씨이기 때문에 Shift를 눌러 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 키 그리고 ABS 절대값으로 계산해달라고 하시면 1 플러스 I 바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는 눌러 주시면 절대값으로 계산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은 기본적인 루트 2 플러스 루트 2 I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복소수로 계산이 되는 게 아니고 극자표로 표현을 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루트 2 그리고 루트 안에 커서가 있기 때문에 커서를 밖으로 한번 빼내셔야 됩니다 커서 그리고 플러스 루트 2 I I 한번 더 쓰려면요 저도 실수할 뻔했네요 커서 키하고 I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인 복소수를 극자표로 표현해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숫자 키 중에 2번 키 위에 상단에 컴플렉스 모드라고 되어 있죠 모드를 다시 한번 지정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프트 키 누르시고 2번 키를 누르시면 메뉴 창에 여러분들이 눈에 확 보이시게 극자표로 표현을 할 건지 복소수로 표현을 할 건지 라는 메뉴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3번 키 기본적인 극자표 모양으로 해서 엔터 눌러 주시면 는 눌러 주시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각도 4분의 파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은 이거 반대죠 2 극자표 그 다음에 4분의 파이 지금 4분의 파이라는 건 제 계산기 자체는 라디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라디안으로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고요 만약에 디그리로 되어 있으면 그냥 각도 입력하셔도 되겠습니다 우선 2 하고 각도가 어디 있나요 마이너스 부호 위 상단에 노란색 글씨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프트 그리고 마이너스 해서 각도를 표현을 해주시고요 각도 라디안이 지금 현재 분수로 되어 있으니까 분수 키 그리고 파이는 어디 있나요 10의 x승 바로 위에 파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프트 키 누르시고 x 10의 x승 그래서 파이 입력을 해 두신 다음에 커서를 이용해서 밑으로 내려오시고요 4 하고 복수수로 표현해 달라고 해야 되니까 똑같이 아까 전에 숫자 키 2에 있는 컴플렉스 모드 전환 그래서 시프트 키 누르시고 2번 누르신 다음에 메뉴 중에 4번 기본적인 복수수 모드로 해서 는 눌러주시면 2 극자표 4분의 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루트 2 플러스 루트 2 아이로 표기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우리 복수수 개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